이제 말 지키러 가시죠. 내가 또 해가지고 또 이길까요? 그러니까요. 남아혜론중총 세골 연장 딱 하고 MC 모시죠. 몸 풀린 김에? 응, 몸 풀린 김에. 아 그럼 너무 이기니까. 아 무드로 또 노지라고. 그럴까요? 좋습니다. 또 이겨가지고 핸디 또 주고. 그런 코스인데. 그럼 한 번 더 하시죠. 아예 보드 세 번 잡고 갈까요? 그래? 그럴까? 네, 한 번 더 하시죠 그럼. 내가 이번에 버디를 한 번 더 잡고 갈게 그럼. 그래요? 어때? 좋죠. 응, 그래서 순간 희망을 완전히 없애버리잖아. 그렇죠. 전반에 또 만회도 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꾹꾹 밟아버리는 거야. 오, 오버라이어만 쳐도. 심장님, 페어하이가 왼쪽에도 있습니다. 돌려보시면. 아, 그러네? 야, 나도. 일부러. 나도 꿈에 그리던 원혼 한 번 해보자. 나도 남자인가 봐, 이거. 이게 이런 노래 나온 적이 없어. 나온 적이 없어. 남자가. 남자가. 자, 한번. 그러니까 이래서 남자가 중년에 조심해야 돼.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갑니다. 자, 남자의 원혼. 오우. 나이스 페어. 난 봤지. 나이스 페어. 아, 그렇지. 페이드 페이드 페이드. 심장에 페어웨이 공략. 오우. 야, 내가 왜 졸로 칠 수 있지? 하하하하. 그런 기능도 탑재하셨어요. 구번호를 로그인 된 거. 그 하체가 이게 떨려서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졸로 칠 수 있지? 아, 역시. 회장님. 아, 회장님. 페어 웨이 아까 안내해 주시더니. 회장, 회장님. 회장님. 아, 여보세요. 어, 이게 뭔가요? 이 카트길 맞으면 큰일 나는데? 야, 카. 킹. 로드 오비, 오비, 오비. 로비, 오비. 아... 아까 제가 구멍 노래 봤거든요. 잘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또 나면 큰일 나시거든. 아, 그래요. 아이고. 어, 야, 이거 봐. 아이고. 내가 왜냐면, 왜 얘기를 했냐면. 어? 보통 오비 나시는 분들은 저 커션 한번 돌리시거든. 그렇죠. 아, 이거 선수 보호 차원에서 끊고 다시 가면 안 돼요?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저렇게. 저렇게 커션을 돌렸어야 돼. 왼쪽으로 돌리면 이제 또 덮어치죠. 자, 그러면 당기면 안 돼요? 당기면 안 돼? 덮으면 안 돼요. 덮으면 안 돼요. 덮었어.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야, 이거 사고네. 회장님, 회장님. 그대로 올라가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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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습 두 번 오비는 야, 배터리가 그 마음 알잖아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나 진짜. 잠깐, 순간 잠깐 있네. 슬플보기 아니면 더블보기네요. 그린에 올라갈 수 있으면. 아이고. 그린에 올라갔나요? 아니요, 이거는 그린에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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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자, 66m. 그대로 보면 되죠. 아, 올라갔어. 이야, 기가 막히고 올라갔다. 60이 딱 좋죠. 아, 그런, 그런가요? 아, 예. 어? 제발 이게 들어가야 지금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아, 아. 아, 야, 야, 계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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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야,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아, 이거 지금 어떡하죠, 이걸. 제가, 제가 가만큼 잘 알죠. 네, 어. 여기서 물어주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네, 어. 헌인사살. 우측으로 3컵 하나. 아, 이게 딱 나오네. 여기로. 우측으로 3컵으로. 누구랑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동기랑. 아이고. 어. 뿡. 아깝이. 이거 잘하면 파도 못하겠는데.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파도 왼쪽이 있는데. 오. 아니, 근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아니, 뭐. 핸들 닦았네. 야, 이거 핸들이 벌써 다 버려가지고. 그래서. 어, 후반에 그날의 양보. 아니, 전반에 3개가 없어진 거고. 네, 네, 네. 후반에 3개를 더 들였으니까 아직 남은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하나, 한 점 남은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18홀에, 18홀에 6개를 준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이제 말 지키러 가시죠. 내가 또 해가지고 또 이길까요? 그러니까요. 남은혜론 중총. 쇄골 연장 딱 하고 MC 보이시죠. 몸 흘린 김에. 네, 몸 흘린 김에. 아, 그럼 너무 이기니까. 아, 무드로 또 노즐하고. 그럴까요? 좋습니다. 아, 이거 안 돼. 또 이겨가지고 핸들 또 주고. 응. 뒷바람이 10입니다. 그러니까요. 130 맞죠? 맞죠? 캐리? 캐리 130? 보다 안 큰 게 좋아요. 그렇죠. 125. 아우, 125다. 오, 이런. 아니, 125야. 투당탕탕 해서 올라가서 한 8m 퍼팅 하겠다. 아, 이런. 아, 좋은 거 같아요. 아, 아, 아쉽네요. 아유, 필요한다. 옆라인, 홍라인 딱. 원래는 내가 딱 굳히는 거리인데 아쉽다. 너무 멋있겠어요. 9번으로 어프리츠 샷을 했어요, 지금. 배추 화이팅. 아, 저 공포에 우드 나왔어요. 쇼톨에서 저거 들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당한 적은 없지만 이상하게 무서운 기억이 좀 나네요. 많아요. 기억이 없으니까. 아, 이상한 적으로 없네. 뭐 한 대 세게 맞을 것 같은데. 묘하게 이상하게 무섭네. 자, 봅니다. 144에 뒷바람 10. 오, 좋아요, 좋아요. 눅 소리 같은. 아, 원래. 저게, 저 위치가 괜찮을까요? 아, 조금 낮죠. 네, 이 상태는 좀 띄우는 샷이 필요하죠. 그렇죠. 부르기에는 계속 굴러갈 것 같고. 우리 배추님이 하이 어프로치를 좀 하시나요? 오, 잘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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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누구랑 말하니? 아주 잘하세요. 잘하세요? 네, 바운스가. 아, 다만 있는데 아무것도 있다고. 우리끼리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지금 잘한다, 못한다 하고. 자, 봅니다. 14m. 엄청 잘 뛰실 것 같아요. 한 52도 예상해 봅니다. 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됐어요, 35.9. 어, 됐어요, 됐어요. 파이팅. 야, 라인 좋다. 괜찮아, 괜찮아. 양파 하는 사람도 있어. 8.49. 아이고, 나이스 터치. 그냥 때려 박으시는구나. 오, 스톱.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저게 넣었으면 너무 드라마 같아. 어차피 그냥 쭉 오르막이니까. 약한 것보단 조금 더 세게. 약하면 안 되죠? 약하면 안 돼요. 약하면 안 돼요. 약하면 안 돼요. 아... 제가... 제가 다 맞겼네요. 양파도 있어. 저번 전반전에 저의 실수를 다 많이 했네요. 6타를 메꾸셨어요? 네, 6타를 메꿨네요.